대한민국의 행복과 힐링에 앞장서는 OBS 대한민국 힐링콘서트의 진행자 신선의 신선의 신선한 남자 신인선 사랑둥이 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소린 신랑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OBS 대한민국 힐링콘서트는 바다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낭만의 도시 아름다움 경관에 가슴 설레는 도시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포항시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조선시대 3대 시장의 하나로 옛 명성을 떨치던 장터입니다. 바로 구조장의 전통과 문화적 의미를 되새기는 구조장터 축제장에서 저희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전통문화를 잊지 않기 위해 축제를 통해 기억되고 되새기된다는 의미에서 아주 오늘 힐링콘서트는 더욱더 뜻이 깊은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포항시에서 함께하는 첫 무대는요. 누굴까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 오늘 혹시 누구 보러 오셨어요? 시민선! 시민선 말고 이분들 작고 귀여운 요정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동생들인데요. 바로 트로트 걸그룹 유수현, 한송이, 최린의 미니마니 소개해드립니다. 끝박수로 마주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파란 내 알파란 주방 짤린 아저씨 두려 잔소의 바람 그 다가간 바닥에 자꾸 내 시간 맞추지 마라 깨끗은 신어, 인물불뜨뜨뜨뜨려와 또다니 전장착, 와이오 그치신 것만 참아줘요 제발 옆에 눌러눌려주세요 찐찐하게 뿌워 뿌워 좀 건네러 빼앗먹어요 춤추지 마세요 뿌 뿌 뿌 뿌 뿌 펄펄펄 파란다 뿌 뿌 건네러 빼앗먹어요 춤추지 마세요 일해줘게 자꾸 하지 마세요 정말 내 새끼를 내 알았어 알아서 해요 침대가 내 몸에 눈 붙어서 놓았어도 피고 피고 겁주지 마라 내 알리는 내가 없다 좋지만 넌 왜 기다라 빛이 싫어? 이 눈불빛이 좋아? 꾸랑이 표정 장착, 와이오 자신감만 채워줘요 제발요 사랑만 놀라 놀라 주세요 꼭 찐찐하게 뿌워 뿌워 줘 오늘 어때요 먹어요 춤추지 마세요 오늘 어때 팔찌 말아 안 먹으면 다 안 먹어 파티 파티 당신 없는 이동식 퍼티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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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빈 바랏때랏땐 느끼실까 오늘 어때요 먹어요 춤추지 마세요 자신감만 채워줘요 사랑만 놀라 놀라 주세요 꼭 찐찐하게 뿌워 뿌워 줘 또 내 앞에 안 먹어요 춤추지 마세요 뿌 뿌 뿌 뿌 뿌 뿌 뿌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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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날 뿌 뿌 또 내 앞에 안 먹어요 춤추지 마세요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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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요 쯤에 연결해 보면서 쯤에 지켜주시지 마세요 꼭 찐찐한 시기 제발요 범아가 너가 알기 다시 write 더 예정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